A35 포메틱 세단, A45 포메틱 플러스 해치백, 그리고 CLA-45S 포메틱 플러스 코펫 세단, 그리고 GT 페이스리프트에 관해서 각 프로덕트 매니저와 저희가 특별히 트리밍 아카데미에서 모시고 온 전문가분의 간단한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덕트 매니저 김은호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메르세데스 벤치 코리아 제품 전략 기획팀 김은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세가지 모델 메르세데스 AMG, A35 포메틱 세단, A45 포메틱 플러스 해치백, CLA-45S 포메틱 플러스 쿠페 세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35 세단은 AMG 패밀리에 새롭게 합류한 모델로 고성능 AMG 차량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35 세단과 더불어 더욱 날렵하고 강인한 디자인으로 돌아온 A45 해치백과 기존 4호 모델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는 CLA-45S 쿠페 세단도 함께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가지 모델들은 모두 AMG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A35 세단은 더불 루브르의 AMG 라디에이터 그릴과 실버 크롬의 프론트 스플리터가 적용되어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A45 해치백은 AMG만의 보유한 한 아메리카나 그릴과 파워돔이 장착되어 한층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AMG 에어로 다이내믹스 패키지가 적용되어 공기역학적으로도 완벽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CLA-45S 쿠페 세단 역시 AMG의 시그니처인 판아메리카나 그릴이 적용되었고 4도 쿠페의 상징인 날렵한 루프라인으로 한층 스포티함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가지 차 차량들은 모두 강력한 스포츠카답게 초강력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2.0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인 M260이 장착된 A35 세단은 최고 출력 306마력, 제로백 4.8초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편 A45 해치백과 CLA-45S 쿠페 세단에는 현재 양산 중인 4기통 엔진 중 가장 강력한 M139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A45 해치는 최고 출력 387마력과 제로백 4.0초의 성능을 발휘하고 CLA-45S 쿠페 세단은 기존 4호 모델 대비 40마력, 향상된 421마력의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가지 모델의 퍼포먼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G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이 세가지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고속 코너링 시 차량의 쏠림을 제어합니다. 특히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등의 주행 모델을 제공하여 운전자의 드라이빙 스타일과 주행 요건에 맞게 다양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세가지 모델에는 모두 AMG 트랙페이스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CLA-45S 쿠페 세단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AMG 트랙페이스는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기록 및 분석하여 운전자가 주행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운전자는 트랙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다양한 컬러와 음성 피드백을 통해 본인의 랩, 랩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모델 중 가장 강력한 레이싱 DNA를 품고 있는 CLA-45S 쿠페 세단에는 드리프트 모드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프트 모드는 메르세데스 AMG 263 포메틱 플러스를 통해 선보인 바 있는데요. 레이스 모드와 함께 드리프트 모드를 사용하시면 한층 더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지만 강력한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과 초강력 심장을 갖춘 세 가지 AMG 모델 A35 세단, A45 Hatch, CLA-45S 쿠페 세단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더욱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이 세 가지 모델들과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GT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AMG GT의 제품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최예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당연히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도로 위에 레이스카로 불리우는 정통 스포츠카 AMG GT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 라인업부터 간략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GT는 원래 GT, GTS, GTC, GTR 이렇게 네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다른 여느 AMG 모델명들과는 좀 다르게 알파벳으로 그 모델들을 좀 구분을 하고 있고 GT, S, C, R로 갈수록 디자인이 점점 더 파워풀해지고 근육질의 디자인으로 바뀌는 것을 화면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성능 또한 점점 강력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AMG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간략하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저희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GT와 GTS 이렇게 두 가지 모델만 선보여 왔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시작으로 GT, GTC, 로드스터, GTR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GTC, 로드스터와 GTR은 국내에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델 GT 라인업에는 M178 원맨 원엔진이라는 4.0m V8 발터버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오늘 선보이게 될 GT에는 최고 출력 476마력, 64.2토크의 4.0의 제로백을 가진 엄청난 견인력을 가진 파워풀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GT는 다른 모델들과는 좀 다른 드라이브 샤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론트 미드 타입 엔진이라고 해서 엔진이 프론트 엑셀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드라이섬프 윤활 방식을 적용을 해서 약 55mm나 낮은 엔진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낮은 무게 중심이 굉장히 세팅이 되어 있고 트랜스미션 또한 리어엑셀 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의 완벽하다 싶을 만한 약 50대 50의 최적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 드라이빙을 다이나믹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마음껏 즐기시라고 세이프티 사양 동안 대거 적용이 됐는데요. 프리세이프 시스템은 물론이거니와 어떠한 노면 조건에서 세팅이 가능한 AMG 라이드 컨트롤 스포츠 서스펜션, 야간주행에서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어댑티브 하이빔, 그리고 각종 보조주행 패키지죠. 차선이탈, 바깅지 패키지, 액티브레이크 어시스트, 디스트로닉까지 이 모든 사양들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서 퍼포먼스를 즐기시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GT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떤 옵션 사양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으로 봤을 때 기존에 AMG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되었었던 반면 이번 새로 적용되는 카버 패키지가 페이스리프트에 새로 적용이 되어서 보다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룩을 선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헤드램프 디자인 또한 기존의 기역자 모양의 헤드램프에서 이 디귿자 모양으로 바뀌면서 보다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기존에 적용됐던 가죽 스티어링 휠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와 접목된 다이나믹하 가죽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었고 드라이빙 모드 스위치까지 밑에 같이 따라오면서 운전 중에도 주행 중에 손은 떼지 않고 드라이빙 모드라든지 서스펜션, ESP 모드, ESP 모드를 모두 다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양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기반과 미디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계기반과 8.4인치의 미디어 디스플레이에서 12.3인치의 최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계기반으로 적용이 되어서 디자인과 시인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센터 콘솔 디자인 또한 기존의 동그라미 버튼과 조그였다면 새로 나오는 페이스리프트에는 디스플레이 버튼과 터치패드가 적용이 되면서 보다 더 직관적이고 간결해진 디자인으로 손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고요. 오늘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AIMG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조동현 매니저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MG 그리고 EQ를 담당하고 있는 조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새롭게 출시할 모델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메세지 AIMG가 메세지 벤츠 대비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AIMG에서는 이것을 더 맥네세스 무트 세븐 7가지의 특별한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제가 다음 페이지로 설명해드릴 건데요. 메세지 벤츠와는 다르게 메세지 AIMG에서는 7가지의 다른 중요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MG에서 특별히 개발한 부품들이죠. 보시면 다른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제동 시스템, 다른 트랜스미션, 드라이빙 컨셉, 배기 시스템, 서스펜션 및 AIMG 다이내믹스 프로그램이 AIMG에서 순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세지 벤츠와는 다르다, 더 특별하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7가지를 모델별로 다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딱 두 가지씩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새로운 모델이죠. 35다른 모델. 이 35의 모델의 특별한 점. 참고로 저는 현재 구형 A45의 오너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작년에 이 차량을 처음 타기 전에 306마력? 너무 약한데? 이미 380마력에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타보고 난 뒤에 이 관점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CT, 스피트시프트, 7G 트랜스미션인데요. 참고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M260 엔진 같은 경우는 메세지 벤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세지 벤치에서 최초로 싱글 트윈 스크롤 터보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메세지 벤치는 이 터보 부스트 함력을 조절했었던 웨스트게이트 액츠레이터를 기계식을 사용했었는데 이 엔진이 되면서 전자식 액츠레이터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밟았을 때 이 토크가 더 리니어하고 플랫하게 마치 NA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응성이 제 4호 보다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DCT-7G. 사실 이 녀석은 제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4호를 타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밟았을 때 이 트랜스미션이 약간 굽띕니다. 그래서 이게 싫었는데 그걸 기대했었는데 3호를 타보니까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같은 유닛인데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TCU를 또 개선해가지고 제가 싫어했던 부분이 사라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공도로에서는 정말 충분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다음 차량을 볼 수 있는 차량이죠. 4호 신형입니다. 이 4호가 왜 특별하느냐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팔타바어에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개발하는 저희 M139 엔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 4매틱 플러스 4륜구동 시스템과 더불어 AMG에서 또 최초로 적용한 기술 AMG 토크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엔진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이상 떠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달라진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제 차량에 보네트를 딱 열면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터보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터보가 딱 보입니다. 제 앞에 그런데 이 신형 엔진을 보게 되면 터보가 앞에 없고요. 터보가 뒤로 가 있습니다. 즉, 139가 되면서 이 엔진은 180도 회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흡기 시스템은 보다 더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배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배기가 보다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처음으로 적용된 트윈스크롤 롤러베어링 방식의 터보도 있고요. 추가적인 인젝션 시스템도 있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180도가 변경이 되면서 이 토크가 훨씬 더 잘 전달되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훨씬 좋아졌어요. 제 차량은 굽되었거든요. 사실 이 부스터 압력이 찰때까지 자, 그래서 엔진 한 가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AMG 토크 컨트롤 유닛 그래서 포매틱 대비 포매틱 플러스가 되면서 좋아진 점 사실 저는 제 4호를 타면서 이 포매틱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느낀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트랙에서 탔을 때 어느 정도 뒤에 토크가 보내주는 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레이스타트 런치 컨트롤 기능 작동했을 때 뒤가 좀 잡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포매틱 플러스가 되면서 이 토크 백터닝이라고 그러죠. 이게 훨씬 더 능동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얘가 하는 역할은 제가 코너링을 돌면서 액셀을 밟잖아요. 그러면 모든 뒤에 가는 토크를 양쪽 바퀴가 아닌 한쪽 바퀴로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전륜의 25, 25 후륜의 25, 25잖아요. 이 50에 배포되는 이 후륜에 있는 구동을 다 한쪽 바퀴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리프 모드 이게 뭐냐면 그걸 선정해서 주시면 조금은 미끄러져도 바로 훅 갈 수 있게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후륜차에서 볼 수 있는 드리프트의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고 다음은 저희 AMG GT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AMG에서 만드는 정말 순수 스포츠카죠.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이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게 독일 진델플딩 공장에서는 아직도 이 차량을 손수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차량의 대수는 최대 13대예요. 그것도 직원들의 상태가 좋다면 술 안 마시고 온다면 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요. 보시다시피 엔진은 앞에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뒤에 굉장히 특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고 이걸 덕분에 50대 50에 가까운 무게병을 갖게 됩니다. 근데 페이스리스트가 되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은 이제 이 드라이섬프 방식의 M178도 2세대로 넘어왔습니다. 아마 작년에 제 GT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얘도 이 8기통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두 개의 터빈에 트윈스폴을 방식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드라이섬프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오일펌프입니다. 근데 이 오일펌프 역시 개선된 유닉이 들어가게 되었고 냉각 시스템 역시 더 큰 사이즈의 라디에이터가 들어갔을 뿐더러 이 인터쿨러 터보를 식혀주는 이 인터쿨러 역시 보다 더 엔진 쪽으로 위치하게 되어서 터보레그가 예전되기 현저히 더 적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제가 저희 모델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